오늘 사 오신 거예요, 그게? 이게 내가 아침에 천부까지 가서 구해온 이거 그냥 까서 먹을 수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아, 그럼요, 그럼요 그것도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이게 또 하나 기대된다 일단 그냥 한 번 먹어봐 그냥 먹어봐, 그냥 맛있어 아, 진짜 맛있다, 이거 세계에 바람 든 이 카사노바가 이걸 그렇게 매일 먹어서 그럼요 성력이 좋아가지고 바람을 폈다네 네 더 드려? 아니, 아니요 그만? 더 좋아지면 안 돼서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